네, 소정수님이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겸손까지. 배운 거예요? 아, 겸손을 배웠다고요? 소정수님한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 아니라고 그랬는데. 겸손을 안 배우고. 아니야, 성공 아니야. 배그만 배웠어, 배그만. 이봐, 이씨. 아니, 그냥 핑크님, 핑크님, 겸손. 겸손은 소정수. 이렇게. 배려. 배려, 배려. 걔러야, 야이콘 언니.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젠틀맨 이미지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소정수님.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왜, 답문으로. 그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거 봐, 거 봐요. 거 봐요. 잔잔잔, 젠틀맨이다. 제트, 제트맨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한 질만. 개피. 발 앞에 어디. 아... 집에... 나 왔다, 나 왔다. 여기 있다. 안 왔다. 앞에 붙었어요. 제 앞에. 왔다 왔다 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50 50 50 50 유리창 깨는 소리 집 어디야 아 아이 큰일났다 여기 별로 안좋은데 담배로 한번 나가야돼서 흠흠흠 근데 내가 그럼 문 열어 하나 둘 셋 문 열어 집 쪽에 있는건데요 밖에 있을텐데 이거 흠흠흠 저 버스 버스 밑으로 돌까요 버스에도 있어 흠흠 빨리 버스 붙자 뽁뽁뽁뽁 집이 아직 있나봐요 잠시만요 피 채우고 있어요 잠시만요 나 피 채워 집인거 같다 집에 있어요 저 2,000,000원 한 마린 집 아 담벼락 걸리네 저기 아 하나 왔다 담벼락 담벼락이 연막 표정 있는데 보이시죠 잠깐만 나 수류탄 있거든? 왼쪽 담벼락 오른쪽 담벼락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 그 사이에 그냥 꼬링 시키면 될 것 같아 총 좀 싸줘봐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거 있어요 여기 여기였어? 어디야? 네 여기 나이소 음 으아이 후면으로 하나 먹었어 아 애미 사고 좋아 아 파이팅